허리 세워주시고 천천히 후 하면서 말고 가요 후... 세정만 들으세요 말고가죠 자, 이 상태에서 쭉 마시면서 시선이 따라가면서 하나, 둘, 셋 하나, 다시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우리 왼쪽까지 여섯 갔다가 오면서 네 개 다시요 가요 아랫배에 더 힘 꽉 주시고 오면서 다섯 다시 쭉 길게 갔다가 여섯 손목이 많아요 다시 갔다가 점점 더 올라오면 안 돼요 일곱 다시 올라오면 안 돼요 갔다가 여덟 다시 다섯 다시 다섯 다섯 다시 다섯 하고 마시고 뱉으면서 그대로 호흡하실게요 호흡 호흡 자, 쭉 하시면 돼요 쭉 뻗어서 처음에 했는데 옆에 동기라고 하시면 돼요 처음에 동기라고 하시면 돼요 처음에 동기라고 하시면 돼요 여섯 호흡할게요 자, 할게요 호흡 마시고 호흡하면서 그대로 쓰면서 위로 올라올까요 맞아요 여섯 넷 호흡 천천히 그대로 내려가면서 하나 다시 꾹 누르면서 위로 올라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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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시 그대로 위로 다섯 다시 올라오면서 공 눌러주시고 여섯 다시 공 누르면서 위로 일곱 다시 위로 쭉 여덟 다시 발바닥 밀어주시고 후아홉 다시 마지막 공 누르면서 쉬세요 지금 이 상태에서 위로 올라와주세요 천천히 마시면서 팔 살짝 당기시다가 하나 두개 세개 네개 발바닥 잘 밀어주시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다섯 번 하나 두개 셋 셋 넷 하고 숙의 여섯 이 정도 딱 밀어주시고 정리를 막아주시고 정리를 막아주시고 꼭 마시고 쑥 하면서 뒤로 뒤로 일자로 쭉 그럼 시작은 정확히 위로 가르죠. 갔다가 마시고 매트면서 올라오면서, 하나, 다시, 무대를 위로 쭉, 마시고 매트면서 위로, 둘, 다시, 무대를 위로, 갔다가 마시고 매트면서 위로, 셋, 다시, 위로 가요. 쭉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뺀주세요. 갔다가 위로 올라오시고, 넷, 다시, 무대를 위로, 갔다가 마시고 매트면서, 다섯, 다섯, 다시, 위로 가요. 갔다가 마시고 매트면서, 여섯, 다시, 위로, 갔다가 그대로 위로, 일곱, 다시, 후, 하고 마시면서 둘, 다시, 후 올려주시고, 세,edale, 유곱, 뒤로, 4개, 4개, 5, 6, 다시 들었다가 7, 8, 7, 9, 다시요. 하고! 네 마지막은 한 번 쉴게요.